샘백 연습해야죠. 맞지 않음? 나 없이 샘백. 저 없잖아요. 리그 반절동안. 아니. 파트는 있으니까 연습하고 샘백 하실 분들도 샘백 연습해야지. 아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 갈까요?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음. 저 어제 여행 짐 싸러 가도 되긴 합니다. 어디 가요? 제주도요. 아 좋다. 제주도. 네 왔음. 제주도 지금 반팔 입고 있다는데. 제주도는 추울 일이 없어요. 거기는 뭐 그 뭐야. 한라산만 안 가면 안 춥지. 한라산만 가요. 가면 춥지. 근데 한라산만 안 가면 더워요? 제주도? 아 그렇게 안 추워요 거기는. 패딩을 입을 정도에요? 안 입을 정도에요? 안 입을 정도일걸요? 그렇게 따뜻하다고요? 진짜 남쪽이 달라요 온도. 아 근데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. 팔도인데? 팔도면은 패딩 입을 만한데? 그래도? 어우. 팔도면 봄이죠. 팔도에 무슨 패딩이에요? 뭐 다 벗고 패딩만 입으면 내가 인정해줄게. 잠시만요. 우리 경기 없음. 아 이번 주 막판. 아쉽네요. 막판하고 30분 동안 코멘트 풀고 가겠습니다. 나? 아 나 왼쪽이구나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는 걸로. 예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일단 콜하면은 그냥 일단 나를 봐달라는 거죠. 일단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임. 딴 데 보다가 없으면 그때 내가 주는 게 맞음. 아 개꿀. 줄 것은 많았음. 전진으로 하면 맞긴함. 아스날도 라인이 낮아서 그런가. 확실히 빨리 오긴함. 복귀가 빠름. 리그 할 때 내려서 해보쌤. 리드 하기 전에. 아 맞네 일단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보는 걸로 하죠 다음주 월요일이면 내일 아니에요? 2일 월 화수목금토 아님? 아 그렇게 세세요? 네 저는 그렇게 세요 8일 때 오거든요 저 왼쪽인데 앵연아와는 집을 마주치지마요 캡틴 조셈 아 스파이더맨 아직도 생각나네 아 나 진짜 아직도 생각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나? 오 오늘 개빨리 잡힘 여기 어디임? 아는 데임? 우리 한 번 했잖아요 뭘로? 썬더리라고요? 아 리얼? 근데 저기 좀 잘하지 않음? 아닌가? 여기 아니고 딴 데인가? 그 저번에 잘했던 곳? 여기 만났을 때 조금조금 잘한다고 했던 데 있었는데? 컨셉이 오 라인업이 나온 거예요?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헤드 아 열받아 패드 안됨 라인업이 나온 거예요? 라인업? 아 나 패드 안되네 열받게 스튜 아님 님? 근데 맞음 스튼드 패드 안되면 좀 아 리게임 하자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아 나이스 안 올렸는데? 아 안 올렸는데? 어 어 갈게요? 맞게임이잖아요 그거 어? 아니 이게 맞아? 아 잘 안 올렸어 소리 집중했단 집중했단 아래에서 돌아떼게요 나는 아 패드 안되니까 너무 불편하네 아 나이스 까비 나이스 킵 아 아 패스가 야 에헨드 나이스 집중해서 해보죠 나아님. 아 나 히스 잘 갔다. 아 돌아떼고 싶은데. 안 돼. 이건. 까비. 까비. 이제 키퍼가 있는 것 같아요. 까비. 오이고. 푸싱한 것 같은데. 현우님 그때 들어가셔야 해요. 까비. 아 오케이. 쏘리. 이건 못 봤어. 여기. 나 진짜 미치겠네. 키보드. 나 알 수 있으신가? 까비. 반대 조심. 반대 반대 반대. 네네. 어어. 엎. 아 소리. 욕심을 흐렸다. 경패스함 이제. 아니 슛 때린 거 잘한 거임. 막 때려봐야 됨. 와하. 내가 아까 그런 기분이었는데. 링크 잡혔을 때. 아 나 패드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네. 왜 패드가 끊기지? 아 이거 아닌데. 쏘리. 왜. 굿. 오. 까비. 아 안 됐다. 잘 돌았음. 아아... 밀렸어 또 몸에. 어우 파울인데 이거? 잘 끊었음. 어우 잘했다. 아우 나이스. 까비. 굿. 까비. 예. 까비. 아이고. 나이스. 아우 잘 봤다 진짜. 됐다. 나이스. 됐다. 이거 키보드라 땅볼이 어려움 오히려. 큐톱 하기에는 가속도가 안 붙어있었음. 아. 괜찮아. 아 쏘리. 아 뭐야 왜 나 안 잡혀. 없사님? 아우 저 패드팅. 아우 에반데. 이렇게 현재. 여보세요? 네. 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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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 까비. 아. 아이고. 진짜. 이게. 아까님 이거? 이게 안 들어가. 굿. 아 까비. 굿. 쭉쭉쭉쭉쭉. 나이스. 뭐야 내가 아니야? 나이스. 나이스. 한 번 더. 컷백 조심. 어? 아 쓰로로 했네 이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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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비. 까비. 까비 깼다. 아 아 이거 아니는데? 아 깜깜 아 반사적으로 엄지 숟가락에 쳐 눌렀네 나이스 어이구 이게 안되네 아 나이스 킵 아 패드 쓰고 싶은데 와 저사람 잘한다 저사람이 저라도 잘한다 센터링? 나이스 킵 저 웬만하면 Q톱 주세요 저는 땅뿌려 저거 안될 것 같음 아예 나이스 나이스 굿 오른쪽 아래 잡힘 아 네 아 네네 아 쟤 아 아 쟤 쟤 쟤 뒤에 뛴다 지금 손으로 쏘게 될 때 잘 마시고 억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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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, 아무거나, 패밍을 올려야 합니다. 아, 너무 늦었다. 아, 쏘리. 아, 쏘리 쏘리. 리턴 너무 늦겠네. 패밍. 패밍. 나이스. 안 됨. 너무 멀어. 너무 멀었어. 발리 슈트 키도 몰라가지고. 나이스. 잘 잡으시네. 아니, 내 캐릭터 왜 이리 늦게 하지? 소리. 네네. 지금 있는데, 아빠? 나이스. 아, 내가 안 잡혔네, 링크가. 나이스. 펫 덮. 펫 덮. 펫 덮. 아, 나이스. 바비. 위에 위에. 오케이. 나이스. 아, 쏘리. 뻔했나? 아, 까비. 난 패드 팅인데 저 사람 팅당하셨네.